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테스크입니다. 지난해 고흥으로 귀농귀촌한 인구가 1,600명이 넘습니다. 귀농 인구로는 전남의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인데요.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군 대서면에의 한 한우농장입니다. 태어난 지 갓 1년이 지난 암소들이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맞으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답답한 축사 대신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2009년 퇴직 후 고흥으로 귀농한 송유종 씨는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목표로 소 160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귀농 초기 5천만 원에 불과하던 연매출은 어느새 3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중요한 게 햇볕과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가 건강하게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송씨 농가는 성공적인 귀농 정착 사례로 귀농인들의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충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선진지 견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이 첫인상이 돋보이는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고흥군으로 귀농 기촌한 인구는 9천 명. 고흥군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귀한 기촌 설명회와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귀농 기촌 행복학교의 경우 수료생 가운데 43%가 고흥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귀농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에 꼽힌 고흥군이 귀농 기촌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 농기계 사고가 93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932건으로 경북,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사망자는 71명으로 경북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농기계 사고는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이 4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크게 낮은 70.7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상위는 석유화학제품의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1.6 재선거를 앞두고 영광군수, 곡성군수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를 기록한 영광에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교회, 성당, 원불교 교당을 찾아 유권자들을 만났고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조국대표와 영광군청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진보당 이석하 후보 역시 영광대 교회 앞에서 신도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무소속 오기원 후보도 예배에 참석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곡성에서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 무소속 이성루 후보가 장날을 맞은 읍내 장터에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화순과 담양 일대에선 무등산권 지호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무등산 정상 높이를 상징하는 1187명이 참가해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에서 달리기를 즐겼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힘차게 올린 출발 신호음 일요일 이른 아침 운동복 차림에 시민들이 마라톤에 나섰습니다. 가장 긴 코스를 선택한 참가자들부터 일제히 뛰어나갑니다. 내리쬐는 가을 햇살 아래에서 참가자들은 갑분 숨을 내쉬었습니다. 34분 때 정도 뛰었어요. 좋은 날씨에 우승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초보자들이 뛸 수 있는 5.18km부터 32km까지 다양한 코스가 준비됐습니다. 참가자들이 달리는 길 주위로는 천하절경에 화순적벽을 품고 있는 동복호가 펼쳐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풍경을 배경삼아 달리다 보면 힘듦을 느낄 새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마라톤이 마냥 설레기만 합니다. 제가 몇 번 마라톤을 하러 다녔었는데 딸을 데리고 다니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달리기 화이팅! 무등산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기념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무등산권 지요마라톤 대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 지난해부터 다시 열려 올해 3회를 맞았습니다. 모두 1,187명이 모였는데 무등산 정상 높이인 1,187m와 같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의 아름다움과 지질학적인 가치를 드높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무등산권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승인됐습니다. 지난해 첫 재인증을 받아 오는 2026년까지 지위가 유지되는데 4년마다 열리는 심사에서 재인증에 성공하려면 지역 활성화, 접근성 향상 등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어제 오전 3시 35분쯤 고흥군 외나로드 남쪽 5.1km 해상에 있던 39톤급 예인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남 동부지역은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강우량은 5에서 40mm, 해안지역은 최대 60mm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24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순사건 76주년을 앞두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음악회가 내일 오후 7시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여수시의회 과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어린이 합창단 등이 참여해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중스 이중스 한